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으로 밸류업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은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필요성을 불붙게 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분쟁을 살펴보면요. 공개 매수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 고려아연의 주가는 55만 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올리자 오늘 장중 신고가 88만 9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주당 61.6%가 붙었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면 회사 경영권이 걸린 주식을 매매할 때 시장 가격에 덧붙는 일종의 웃돈을 의미하는 건데요. 적정 경영권 프리미엄은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계에서는 우리 오너일가 특성상 평소에는 상속세 등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분 가치를 시장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한양증권 매각도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당 9,100원 선으로 대표적인 저 PBR 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올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가 지분 29.59%를 주당 5만 8,500원에 매수한다고 했죠. 대주주 지분같이 시장가의 5배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5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주주와는 달리 소액주주들의 경우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은 보통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줍니다. 시세대로만 팔아야 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이런 이중가격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영거프 일어나자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의무공개 매수제도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사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여 회사가 인수합병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거나 아예 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대주주 주식과 일반주주 주식을 다른 가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분 30% 확보를 시도한다면 대주주 지분의 30%만 살 수는 없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도 대주주와 똑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으니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기대하는 장점,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유발하는 증시저평가 현상 일부 해소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지분 일부만 싸게 인수해 전환사체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사익 편치 사례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를 뽑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금융위가 발의한 안과 올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살짝 다릅니다. 금융위 안의 경우 M&A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잔여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총 지분의 50% 더하기 한 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강의원 안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 25%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주식 100%를 같은 가격에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개 매수 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금융위 처분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재추진이라는 걸 보니까 한 번 철회한 적이 있나 보네요. 네, 우리 지난 1997년 도입했다가 외환위기로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로 인해 M&A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재개와 사모펀드 업계의 우려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네,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